와... 좋게 남았다. 와 드디어 첫 시즌베스트 오 사이즈와 와 살 찍어야지 올라? 아 아파 사이즈 한번 자 보자 아 아 으 살짝 아예 사진찍을라구 아 아까 꽃이던가 와 얘 크다 더블이트 잘 나오네 태풍 찾았어 뭐야 나한테 이랬어 야 어디가 새끼야 너 또 도망갈라 그러지 42 여기선 그래도 이 새끼봐라 너무 깎였다 포셉 있으세요? 여긴 위청장 42에 들어갑니다 아 아 아 아 42에 들어갑니다 아 아 아, 산란이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짬치, 짬치. 아, 아예 몸이 없어. 그럼 제가 잡아드릴게. 아이, 그럼 침 맞은 거잖아. 침 안 맞았어요, 침 안 맞았어요. 원만 없어, 원만 없어. 난 원귀를 다 들으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할게. 슈악 끌고 가는데? 액션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금 흣기가 이거 한 게 아니라. 저 새끼 또 왔네. 이렇게 쫙 차고 가네. 가뭄지 않네? 몸이 아예 벗겨졌어요. 아, 월산이 최고인 거 같아요. 오, 바로 끌고 간다. 오, 와. 컸어요? 네. 소리 떼어. 이렇게 침질하지 말고 얘를 몸 쪽으로. 아, 침 맞았어. 근데 쟤 빵 좀 컸는데? 컸어요. 지금 끊기고 봐서 배비 집는 거 봤는데, 컸어요. 그래서는 다 쩔 있어요. 아, 아, 내 거. 아,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아, 내 거. 아, 그럼 왜 터뜨려. 아, 짜증나. 밥 먹으러 갈 거야. 아, 흥질나지 지금. 아, 내가 다 잡은 거. 아. 진짜 왜 너무. 어, 저 있다. 아, 쟤 아니에요. 쟤 짠이야. 저 위치가 아니었어. 저거라도 잡으셔야죠. 아, 뭔 소리야. 짜증나. 저 위치 왜 그러는 거야. 아, 마늘 잡으셨잖아요. 아, 아, 내. 어, 내. 와. 어, 스타딩이야. 선매너 진짜. 아, 진짜. donc. 아, 여러분. aurora. 바로 잡으시네. 음. 먹었다. 음, 으아. 오우 쎄쎄 제대로 물었다 잡았다 잡았다 이리 오지 못하네 오우 쎄쎄 와 왜 이렇게 해 아 아 또 잡았어 와 얘를 사이드로 이렇게 물었다 오 커 얘도 커 조항 와 크다 뭐야 얘가 왜 송어가 왜 잡혔냐 와 힘 존나 쎄다 와 이거 와 안 돼 어 뭐야 무지개송인가 얘 와 와 와 와 와 한글자막 by 한효정